그렇다면 과연 얼마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느낄 수 있을지 CNN 방송이 이를 보도했는데요. 한 은행 조사에 따르면 얼마라면 부자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얼마인지 전해드립니다. 찰수수와 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순자산 227만 달러가 있다면 자신이 부자라고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순자산 227만 달러를 가진 사람은 부자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전합니다. 만약 이 가정이 매년 그들의 자산을 3% 쓴다면 그들은 연간 6만 8100달러를 쓸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일을 하지 않아도 미국의 평균 가구소득 6만 1000달러보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 그의 재산은 무려 1310억 달러로 현대사에서 가장 부여한 사람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